에이수스에서 출시한 뉴 페이스 게이밍 로브 델타 하이클래스 헤드셋입니다. 마이크는 노이즈를 풀 억제시키지 않고 굉장히 내추럴하게 자연스러운 숨을 하도록 유니스 특성만 대폭 강화하여 출시한 모델이며 가상 소닉 서라운드 사운드를 탑재시켜 리버브, 가상 7.1 또는 베이스부스트, 사운드 컴프 증폭단, 보이스 클리어 기술 이런 다양한 기술을 사운드라는 의미와 에이수스의 아우라 싱크라는 RGB 폰추까지 더하여 멋까지 지닌 녀석입니다. 게이머가 또는 유저가 또는 처음가가 게이밍 내에서 원하는 이펙터가 있다면 이퀄라이저 기능을 통하여 원하는 만큼의 사운드를 생성할 수도 있고 풀 사이즈라는 크기로 착용감도 굉장히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기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콜 오브 듀티, 배틀필더와 같은 FPS 장르뿐 아니라 이퀄라이저나 다양한 이펙터를 활용한다면 레이싱 게임, RTS 게임, 영화, 초고음즈 플렉형 음원 감성을 초월하는 녀석으로 모니터링에서도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헤드폰 쪽으로 더감성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헬셋에 권장된 효과가 적당히 진입된 에이수스의 사운드 기초가 된 모델이기 때문에 게이머나 또는 음악 매니아라면 아주 추천할 만한 녀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전체적 이펙터를 적용하지 않아도 AKG사의 헤드폰 장르와 견줄 수 있는 결과적으로 맞지 않듯이 있는 고역대 튜닝 게이지가 나름대로 괜찮은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수제 작품이기 때문에 인사하의 헤드폰 장르의 길을 사용하며 시각적으로 낮은 자리에reno cheesecake 하면서 사용하는 저녁 문제를 사용할 수 있는 트렌드에 헤드폰 장르트 한 번에 헤드폰 부결시지라는 해산나은 새 Anybody Helene 하여행 요거니저erstatter 한글자막 by 한효정